어디네 여긴 또? 양... 양 크기 히오스? 시공으로 빨려들어가 말이엇 나 빛나래 갑니다 가요 나이 뭐? 히오스를 모른단 말이야 갓게임 갓게임 그... 블리자드 게임 영웅들 다 나오는데 다 한 번 들어가고 에오웨이 게임이야 하차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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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 보였어 다시 이번 보였어 얘네 적 베이스에 다 갇힌 듯 7.5 7.5하고 4벽 4벽 칸 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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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라스트 외벽 6.5로 빠신다 오오오오 외벽에서 눈앞에 어 아 아 아 만회했다 나이스 나 이거 못 잡았으면 욕먹었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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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자제요 음 들어가요 빠이빠이 못 잡았으면 개요먹었겠네 에이폭하나 에이폭하나 내벽폭아 철다리 철다리 하나 철다리 하나 1번 안보여 2번 2번 내벽재 1라인 많다 비어짜 안아 뭐야 아 철다리 하나 철다리 하나 빈 아리가리 나이스 비어짜 조심해봐 기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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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 근데 정말 나는 쐈다가는 해지 거짓말 비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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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니가 대두디 때문이지 비어짜 비어짜 대두자식 비어짜 비어짜 에이 없었어 비어짜 비 빠른거 조심해봐 비 비 비 와 외벽 세 아 아 내벽든지 비어짜 창 육 육 육 철다리 응 저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났어 철다리 흐흫 윤킹이형 땡큐형 형이한테 쳐나갔거든 육산에 대구들어 23 시내리 4 4 4 4 4 5 5 4 멈칭 고소 이어 도청 집 2번 다운 적성 하나 확인 적성 1기 뒤잡게 볼게 외벽 하나 적성 다운 라스트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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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시바 내머리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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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조용히 안해? 나 초단했떠 먹었어 조용히 해 못나라 니 머리가 나보다 더 큰 결론은 다 대동인 것 같아 하여튼 동작 지방 칠! 찰! 아이씨! 에프팍 하나 하나 반샷 칠! 1끝에 하나 있었어 2번 하나 2번 따르냐 나 A감 2템 날라온다 A 많음 A 많음 확인 다시 뺀거 모른다 응 다시 뺀거는 몰라 시갑 봤다 A라프라나 외벽 P 사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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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따 내가 보러가 군밧사 캐리터 P 상당 라스트 라스트 P 드롱 다시 격자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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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로 격자로 내벽 내벽 탕 내벽에서 P 창 앞에 그 4창 어 뭐야 개호바 어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P 어 어 아 야 한 명한테 다 틀리는 거냐 퀴즈 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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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두네 네 엉망있다 야 이거 6번으로 나갔나 보다 엥? 응? 너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는 거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니 나가도 6번에 있을 거라니까? 이거 철다리에 있고 숨어 있을 거야 뭐하는겨?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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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맨어라는 건 없어 메더나임 저 받지 마라 8대0으로 발음해야지 그러면은 3팀이 사라지잖아 발을 시 지X 이 땅 싹 만져네 야 에이폭 많다? 나 개피 에이 전진 중 에이 연막 침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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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민이 붙는다 상민이 다방 하나 조심해봐 상민이 다방 내 아들어 상민이 다방 하나 더 조심해봐 상민이 오우 이 앞에 내 컷! 오우 놀려다 상민이 라스트? 라스트 1번 상민이 어디로? 상민이 1번 오른쪽으로 상민이 1번 오른쪽으로 근처 바짝olution 상민이 1번 anarch 상민이 4번 상민이 4번 상민이 5등 상민이 5등 상민이 5등 단체로 약을 먹었나? 시간 없었다 아 4벽! 개 빨렸네? 기억자가 그대로 있다 기억자 외병 나오는 8점 외병 나왔다 다 나왔어 나 A 전진 3 하나 더 다음 연막 간다 3 하나 더 저 빼봤다 둘 리코돌 리코돌이야 나이스 야 유탄이 캐리했다 역시 라펜수 역시 역시 블랙스쿼드 일단 빼고 말하지 역시 유탄스쿼드 둘 왜그래 왜그래 아 존나 웃기네 1번 유탄 안 맞았던 거야 내 살려줘 내꺼데 아 응 내꺼야? 들어왔어, 설때! 왔다! 한 명 더, 에서 저 빼로 뒷길로, 뒷길로 패스 뒷길로 들어왔다 와 빠이 한 명도 안 나오나? 아, 시발? 아, 시발? 나오네? 일하잖아요 무슨 일하세요 말은 좀 끝까지 듣고 말은 퇴 퇴빈에, 라이프 퇴빈에, 라이프 내벽 염 안 구우고만 가봐 안 나와 동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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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다 얘네 진짜 우리 그냥 한쪽 힘 줘야 될 듯 저 B꼬 연합할게요 아 너무 깊게 까부 기억제 안보여 90도 아 시바포 케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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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사이에 있어 까비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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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싸고 안해 그냥 밀어야 돼 어디 밀래 A B B가자 그냥 야 스나 스나 뭐냐 야 미친놈아 저 내벽으로 바로 치를게요 아니 미친놈 내가 공격형 스나를 보여줘 미친놈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빼 빼 후퇴하라 후퇴하라 이리와 후퇴하라 후퇴하라 나 라패 들었는데 철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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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b 미친놈들아 이거 마무리 하는데 저 끝내야돼 근데 이것도 아니 지금 장난해 리델? 아니 후퇴하면 안 되는데 왜 후퇴하라 나도 모르고 후퇴했어 아니 앞에서 다 죽어갖고 어떻게 수나 줄넘 왔는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나는 왜 들어올게 미친아이야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세 판 수나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수나 다운? 아 진짜? A.A 하나 나 뽑으셨어 A는 앞에서 왔어 4벽 3타임이 됐어 빅고 연마 빅고 어! 이 기업자! 5번! 아 나 개피 아아.. 90번 5번 와.. 아.. 캐빈에 피! 아아.. 14번 아하하.. 얘를 따야지 미래가 있었어 아니 미친 이러다가 영각각이에요 에이 밀어 야 정신들 차리지 못해? 아.. 에이 밀어 이따구로 게임할거야 아.. 아 그러고보니까 그러면은 3판 연속 니가 쓰나루 들었으면 3판 연속 진 이유가 니 때문이네 어 내가 내고감 이거 쓰세요 쓰레기 나이스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설때 아 뭐야 제발 increase System 제발 하나 더 뒷길이야 brute 와 mortal 아아 헬린이 내가 Cv4명 잡았어 미친놈들아 멀티 갑시다 이 차례 학자 미친놈들아 라이언 됐다 아 졌어야 돼 존나 미친놈들 진짜 우리 랑 몸빵을 해도 있잖아